다들 안녕? 난 맥스야. 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 아빠가 수막 볼클셀러드 만들어 왔다. 아빠, 도망쳐요! 가자, 놈들을 잡아야 해. 이 나쁜놈아, 이거 놔! 위험에 처한 아기곰 레미와 숲속 동물 친구들. 반드시 판다를 잡아야 해. 이 새끼 꿈 좀 봐. 녀석을 반납처럼 꾸미자. 애니멀 컴포니라고? 그래, 겉보기엔 평범한 유통회사지만 사실은 희귀 동물을 불법 거래하지. 최첨단 장비도 있으니까 나랑 같이 네 아들과 다른 동물들을 구하자. 꼭 아들을 구할 거야. 죽어보라고! 특수요원 레오와 함께 초특급 구출 작전 개시. 정체가 발각되면 놈들을 쓰러뜨려. 이제껏 본 적 없는 색다른 슈퍼 히어로의 탄생. 살다 보면 아무리 힘든 일에 비춰도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나타나. 겨울방학 최고의 선물. 네가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 히어로 액션 어드벤처 슈퍼베어. 2020년 1월 출동.